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번 시간까지 정수와 유리수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구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넓어져서 이제는 무리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무리수라는 건 뭘 가지고 있는게 무리수에요? 무리수는 루트를 가지고 있는게 무리수라는 겁니다 이 무리수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사람이 만들다보니까 여러가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약속을 잡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리수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제곱근의 성질 즉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겁니다 루트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중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루트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구요 두번째 제곱근의 계산 즉 루트의 계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루트에 대한 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 먼저 루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루트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뭐다?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를 제곱하면 얼마에요? 제곱한다면 똑같은걸 두번 곱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제곱하면 얼마다? 4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도 제곱해서 3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도 있네? 그렇죠 이와 같이 제곱해서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곱근은 늘 두개겠네? 그렇죠 늘 두개에요 제곱근은 늘 두개인데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 2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요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그럼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다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2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1번에 9의 제곱근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곱근 항상 뭐다? 두개가 존재한다 그랬죠 제곱해서 9가 되는거 뭐다? 3하고 마이너스 3이겠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 표시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5의 음의 제곱근을 찾아라 제곱근 뭐에요? 25의 제곱근은 5하고 마이너스 5에요 그런데 음의 제곱근만 찾으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5만 찾아야 된다 선생님 플러스 효과에 적으면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음의 제곱근만 찾아라 그러면 음만 찾아주셔야 된다라는거 자 16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6이 되는건 4 4 16이죠?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찾아라 뭐라고 부른다? 그냥 4라고만 찾으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구단에 있는 것들이죠 2 2는 4 3 3은 9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런거 말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뭐가 궁금해지는거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제곱해서 그러면 2가 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한번 해보니까는 제곱해서 2가 되는거 1 곱하기 1은 두번 곱해도 2가 안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1.414 이렇게 쭉 나가는 어떤 무한소수가 되더라 이야기에요 그럼 얘네들을 두번 곱해주면 얘네들 똑같이 두번 곱해졌어요 두번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이 2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적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 루트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2라는 거에다가 이런 지붕을 하나 씌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2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루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거에요 자 그럼 루트2도 있으면 뭐도 붙여야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2도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죠 그래야지만 앞에 내용과 맞겠죠 왜? 제곱근은 늘 두개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루트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양의 제곱근 밑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2를 음의 제곱근이다라고 부르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거 1.5야? 아니죠 1.5는 더해야지만 3이 되는거죠 제곱이라면 곱해야 된다 그럼 저 곱해서 3이 되는거 우리 잘 모르죠 1.7 얼마 얼마 될거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 루트3 마이너스 루트3 이렇게 표시를 한다 5의 음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적는다? 마이너스 루트5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6의 양의 제곱근 뭐라고 적겠다? 루트6이다라고 표시를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루트라는 것은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자연수 중에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만들어낸거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루트라는 것은 여러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즉 기본 규칙이 정해져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첫번째 나오는 기본 규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왼쪽에 보셨던 그런 것처럼 자 여기 한번 보시는 것처럼 루트의 기본성질 자 루트의 기본성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루트2라는 것을 제곱하면 한국말로 적어져있죠? 제곱하면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루트2를 제곱하면 2가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제곱하고 루트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2만 쏙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마이너스 루트2도 제곱하면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 마이너스도 같이 없어져야지만 뭐가 되겠어요? 2가 쏙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 숨어있느냐? 마이너스 루트2가 두 번 곱해져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뭘로 바뀌어야 되겠다? 플러스죠 플러스 자 루트2가 두 번이니까 루트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거에요 그럼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 뜻이죠 즉 마이너스 루트2가 두 번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2의 이렇게만 제곱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적는다?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거하고 아래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 루트2의 제곱을 읽을 때는 똑같죠? 그런데 뭐다? 마이너스 루트2가 아니라 루트2만 두 번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가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곱하고 루트만 없어진다 자 위에거하고의 아래거하고의 차이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럼 루트의 제곱근의 성질의 첫번째 뭐다? 루트는 제곱이 있으면 없애버린다 뭐하고 뭐를 없앤다? 루트하고 제곱을 같이 없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 2번에 나와있는 문제는 우리가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제 2번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제 2번에 루트3의 제곱 지금 보니까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얼마가 되겠다? 3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다 자 3의 제곱은 얼마에요? 9지요? 자 볼까요? 루트9도 역시 뭐다는 이야기에요? 3이라는 뜻이겠죠? 자 9는 3의 제곱 3, 3은 9니까 자 역시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져서 뭐라고 적을 수 있다? 3이다라고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제곱이 없어도 제곱을 만들 수가 있으면 이와 같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더 적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곱하고 루트하고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같이 없앱니다 그럼 뭐라고 표시하냐면 3이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 여러분 문제는 어떤 문제랑 똑같냐면 3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같이 없으니까 얼마다? 7이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번과는 별도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4는 4는 뭐의 제곱이다? 2의 제곱이다 한번 볼까요? 2의 제곱이다 이야기죠 자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얼마다? 2라고 표시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루트 4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무리수는 뭐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2가 나왔어요 그래서 루트 4는 무리수가 아니다 뭐라? 유리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루트가 없어지지 않으면 무리수지만 제곱해서 루트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유리수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루트는 제곱이 있으면 없앤다는 첫 번째 성질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루트 8이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루트 8이라는 것은 8은 딱 보면은 뭐의 제곱인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8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을 일단 우리가 중학교 수학할 때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는 거 배웠죠 8이라는 거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8은 2, 4, 8, 2는 4, 1은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8이라는 거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2가 두 번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왜? 루트는 제곱이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자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에 의해서 이 지붕이 하나씩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자 제곱 나타났네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루트 2네요 자 루트는 2와 루트 2 즉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곱하기를 생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2루트 2라고 적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8이라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다? 2루트 2라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시험 문제에는 루트 8이라는 답은 없어요 뭐로 한번 나타나있다? 2루트 2라고 항상 바뀌어져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보면은 루트 8이라는 소인수분해만 해보자 이야기입니다 소인수분해만 해보면 똑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2개를 먼저 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를 먼저 묶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네들 둘이서 눈 맞았네 서로 지내들께 좋대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 집안에만 있으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맨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여기서 2가 나온다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눈 맞은 애들이 둘이 있으면 일단은 내보낸다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짝이 없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적는다? 2루트 2 즉 뭐라고 적는다? 나와있는 애가 2 그 다음에 짝이 없는 애는 어떻게 해? 집안에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나가봤자 심심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루트 8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루트 12도 한번 해볼게요 루트 12도 한번 보면은 12도 소인수분해를 한번 보면 12는 2, 6, 12 2, 3은 6 그래서 3, 1은 3까지 소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짝 맞은 애가 누구예요? 2, 2 자 2라는 애가 일단은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는다? 2, 루트 짝이 없는 애가 하나 있네? 얼마? 3 자 이와 같이 제곱근의 두 번째 성질은 뭐다? 루트는 루트 안이 8 이상이면 뭐한다? 소인수분해한다 소인수분해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소인수분해해서 지금처럼 눈 맞은 애가 나타나면 내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 루트 10이다 자 10이라는 거 한번 소인수분해해보면 10은 2, 5 10 5, 1은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짝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적는다? 그냥 루트 10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에 한번 예제 문제 한번 해볼 겁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3번이요 예제 3번의 1번 한번 볼까요? 루트 27이다라는 겁니다 루트 27을 한번 소인수분해해보면 27은 소인수분해하면 3, 9, 27 3, 3은 9 3, 1은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3이 3개지만 짝지어질 때는 어떻게 3명이서 같이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만 짝지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3으로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다 3루트 3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하고 루트 3 둘 사이에 뭐가 상량이 되어있는 거다? 곱하기가 상량이 되어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루트 32 자 루트 32라는 거 32 한번 볼까요? 32는 소인수분해하면 2, 16 2, 8에 16 2, 4, 8 2는 4 2, 1은 2가 총 몇 개예요? 5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두 쌍씩 만들어낼 수 있겠네 두 개를 쌍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그러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얘네들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원래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더해져 있는 더하면 32가 안 나오잖아요 곱하면은 32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곱해주시면 되겠다 얼마? 4 루트 2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앞에 숫자가 나와 있네 자 4번 문제는 2 루트 28입니다 자 2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에 있는 28 8 이상이니까 소인수분해해야죠 28에 소인수분해하면 2 14 27에 14 7 1은 7 이렇게 되겠죠 자 2가 이렇게 눈 맞아서 밖으로 나올 거네 근데 벌써 한 명이 나와있죠 자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돼있다? 곱하기가 생략이 돼있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4 루트 7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5번 문제도 마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문제 3 루트 12다 이야기예요 자 12 소인수분해하면 12는 2 6 12 2 3은 6 3 1은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2가 밖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3이랑 곱해지니까 얼마 된다 6 루트 3이다 자 첫번째 뭐다 루트는 제곱이 있으면은 항상 제곱하고 루트를 같이 없애버린다 두번째는 뭐다 루트하니 8 이상이면 소인수분해해서 짝이 되어져 있는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세번째는 이제 무리수의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겁니다 자 무리수의 덧셈 뺄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리수의 계산 자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정수할 때 이렇게 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다 그럼 뭐다 2가 세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2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라는 것은 루트 2가 세번 더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숫자와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곱하기 생략해서 뭐라고 적는다 3루트 2다라고 우리가 표시해줄 수 있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 3루트 2라는 건 루트 2가 세개 더해져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줄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5루트 2 더하기 2루트 2다라고 한번 보죠 자 5루트 2라는 건 루트 2가 몇개 5개 2루트 2루트 2라는 건 루트 2가 2개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 했죠 그럼 뭐가 되겠다 7루트 2 루트 2가 7개 더해져 있다고 표시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루트 안에 숫자를 먼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5 더하기 2만 계산해서 7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네 자 빼기도 마찬가지 해볼게요 4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이다 자 이제 보시면 루트 3 루트 3 같죠 일단은 루트 3 적어놓고 앞에 나와있는 숫자만 4 빼기 3이에요 얼마에요? 1이죠 1 1 루트 3이네 그럼 루트 3이 하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루트 3이 그냥 하나 보이니까 얘는 그냥 생략해서 우리가 루트 3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3 앞에는 항상 뭐가 생략이 되어있다 1이 생략이 되어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무리수의 덧셈 뺄셈은 항상 계산을 끼리끼리 하는데 어떤 끼리끼리냐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은 것만 계산이 돼요 같은 것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어디를 루트 앞에 있는 숫자를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예제 4번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의 1번 한번 볼게요 예제 4번의 1번 보시면은 3 루트 5 더하기 3 루트 5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자 루트 5 3개다 루트 5 3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루트 5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되겠다? 6 루트 5다라고 적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루트 5가 3개 있다라는 거예요 루트 5가 똑같죠? 앞에 있는 숫자만 3 더하기 3이니까 뭐라고 적겠다? 6이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 루트 7 마이너스 5 루트 7입니다 자 정수의 계산 얼마나 우리가 연습했냐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루트 7은 같고요 자 정수의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4 빼기 5예요 그렇죠? 자 손에 4개에다가 5를 한번 더 빼주는 거죠 얼마다?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죠 자 5번 문제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7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루트 안에 숫자가 틀리니까 계산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어때요? 약속이라는 건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27은 뭐 이상이다? 8 이상이다? 뭐 해줘야 된다? 소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3, 9, 27 3, 3은 9 3, 1은 3 하니까는 3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3이 이렇게 하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밑에다가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7이라는 거 뭐라는 이야기다? 3 루트 3이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일단 루트 3으로 이제 같아졌죠? 계산할 수 있게 루트 3 하나 적어놓고 2 빼기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리한 계산 그냥 뭐라고 적는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과연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3 루트 2 더하기 5 루트 3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루트 1의 숫자가 틀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적으시면 돼요 3 루트 2 더하기 5 루트 3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정수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자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도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는 자꾸 이런 걸 틀리시는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루트 3 루트 3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다 똑같은데 하나가 빼져 있다 하나는 풀어서 하나는 빼져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겠다 뭐다? 0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자 지금 보시면 루트 3 2개 루트 3 2개 빼주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없애버린다 이야기야 뭐다? 0이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다 되겠죠? 여러분 계산할 때 꼭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덧셈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한번 곱셈 한번 볼까요? 자 곱셈이라는 것은 루트의 곱셈 항상 어떻게 한다? 끼리끼리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자 어떤 끼리끼리 계산하냐면 아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만 우리가 곱해서 계산을 해요 루트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3 루트 2 곱하기 2 루트 5다 라고 표시가 돼 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게 있죠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끼리 3 곱하기 2니까 얼마? 6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 이야기해요 2 루트 5니까 얼마? 루트 10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곱셈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 밖에끼리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곱셈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항상 우리 부호의 결정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루트 2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다 1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3이다 자 안에는 뭐가 있다? 안에 있는 것끼리 2 곱하기 2니까 얼마다? 루트 4다라는 이야기죠 2 곱하기 2니까 4죠 자 4는 뭐의 제곱이다? 2의 제곱이다 이야기해요 마무리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3하고 2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앞에는 곱하기 3하고 3하고 2를 곱해서 얼마? 6이다 라고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곱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냐면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3 루트 2가 2개니까는 루트 2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가져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루트 5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기 2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자 루트 밖에는 것끼리 곱하니까 얼마다? 15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곱셈 부호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는 마지막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나눗셈 가장 기본이 뭘까요? 나눗셈을 해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나눗셈은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나눗셈은 분수 계산이에요 분수 계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약분이에요 약분 자 약분이 제일 중요한데 역시 나눗셈에서의 약분도 끼리끼리 계산하는데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끼리만 약분이 빼기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만 약분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3, 1은 3, 3, 2, 6 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루트 1분의 루트 2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1은 뭐의 제곱이다? 1은 1 자체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얼마다? 1분의 루트 2 분모에 있는 1은 생략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뭐라고 적는다? 루트 2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다 가져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가져다 놓으냐면 2 루트 5분의 10 루트 10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자 지금 보시면은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죠?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만 1은 2, 2, 5, 1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끼리 5, 1은 5, 5, 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한번 밑에 적어볼게요 1 곱하기 루트 1 자 여기는 5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 안에 있는 루트 1이라는 건 제곱하면 역시 1이니까 1 곱하기니까 1이죠? 1은 생략해서 뭐라고 적는다? 그냥 5 루트 2다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구요 자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유리하다라는 걸 배우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약분할 수 없다라는 거 노트 3분의 6이다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상태로는 약분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내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집 밖에 와서 노는 애들이죠? 애들은 어떻게? 같이 놀면 절대 안된다라는 거 그냥 이 상태로 해주시구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본강에 들어가서 유리하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약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꼭 기다려주세요 자 이와 같이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구요 자 예제 5번에 1번, 2번 보시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에 1번 보시면은 노트 3 곱하기 노트 7이다 노트 안에 숫자가 다르지만 곱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덧셈은 같은 것들만 계산되지만 노트 안에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를 묻고 21이다 자 여기서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트 2 곱하기 노트 6이다 이랬어요 자 노트 2 곱하기 노트 6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노트 12죠? 12는 뭐에 이상이다? 8 이상이다 12는 8 이상인가 뭐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야 되겠네 2, 6, 12 2, 3은 6 3, 1은 3 해서 우리가 뭐라고 적는다? 2, 루트 3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익혀놓으세요 8이나 10이나 24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잘 익혀놨다가 꼭 유리화해주는 데 써먹도록 해주시구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27이다 자 안에 있는 것기는 약분 되죠? 3, 1은 3, 3, 9, 27 밑에는 1이니까 생략해서 뭐라고 적는다? 루트 9다 자 루트끼리는 약분이 안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약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9는 다시 뭐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이다 제곱하고 루트 없애니까 얼마다? 3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자 여러분들 꼭 정리해주시도록 하구요 단원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무리수에 대한 것들 해봤죠? 무리수에 특히 뭐가 있으면 되겠다? 루트가 있으면 되겠다 자 우리가 첫번째 배운 건 뭐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것들을 해봤어요 자 루트의 성질에 대한 것들을 해봤구요 자 제곱근이라는 거 시험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 뭐다? 루트의 계산 해봤죠? 루트의 계산 더셈이라는 것은 루트 안에 숫자가 같아야지만 계산이 된다 어디만 루트 앞에 있는 숫자들만 계산이 된다라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자 두번째는 뭐다? 곱셈과 나누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곱셈과 나누셈에 대한 것은 끼리끼리 계산을 하는데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만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만 거기서 또 주의해주실 건 뭐다? 부호의 결정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리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구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하는 무리수의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무리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봤는데 자 이것들을 몰아서 우리가 본강의로 가서 무리시계에서 그대로 가서 쏘아붓도록 할게요 거기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무리수에 다시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유리화들 또는 이중분에 대한 것들 좀 더 어려운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랐구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오늘의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